하나님 말씀 누가 보곤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비웃의 뜻을 물으니 이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내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루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항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각인 말씀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지난 금요철야 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크게 번성하는 길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즉 말씀의 각인 뿔이 체질 되는 것이다 신명기 6장에 말씀 묵상,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새기는 것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에 순정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붙잡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건 중요하지만 언약을 붙잡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씀, 말씀하는데 말씀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66권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66권의 핵인,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 언약이란 말은 구원의 언약 메시아의 비밀들, 구원받은 자의 축복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가 출애국기 3장 18절이라든가 2사의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4등 1장 8절 말씀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66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권사님 뵈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권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늘 충만하신 것 보면서 되게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논의들이 90이 넘고 100이 넘어서 어쨌든 간에 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도 올 수 있고 또 기억력이 힘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잖아 그런데 말씀 66권 다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지 66권을 제가 아무리 목사했다 할지라도 나이 들면 들수록 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핵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구원, 언약 구원받은 축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만 기억해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한 절 기억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라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진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대포를 쌓았다라는 이재철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핵은 뭔가 하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생연을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생연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선배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비하고 또 다른 어떤 그린심산인가 다른 어떤 곳에서 예비하는데 우리는 나는 어디서 예비합니까 할 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는 예비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있다니 곧 이때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본당에 와서 예배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그 예배가 안 될 줄 알지라도 핍박 시대에 예배가 안 될 줄 알지라도 고릉선 3장의 심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주일날 공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곳 그 다음에 평상시에 공예배 드리는 것 외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고 산재사로 너희 몸을 산재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공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예배가 뭐냐면 삶에서 오는 예배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지장도 되면 중지장도 되면 주일 예배 나와라 안 나와라 금요일 예배 나와라 안 나와라 그 수준 돼가지고 어떻게 중립자가 됩니까? 코로나 시대 24시 예배를 안 드렸다는 증거거든요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 24시 예배를 안 드렸다는 증거죠 24시 예배를 드렸다면 주일날 금요 수요 예배는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수준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의 제자가 됩니까? 절대 제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각인 거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24시 예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에 가든지 이것이 야구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요한처럼 살아있는 순교자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씨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아침에 어떤 면에서는 새벽 기도에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을 알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 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 가지 속에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인데 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들지 않으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싶어요 사단이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불신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속에 믿는 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과 동시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신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란 말은 말씀의 핵이거든요 구원의 복음의 핵 구원의 축복에 대한 것들 여기를 보시옵소서 뭐라고요 사단은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신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빼앗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자에게 주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알로마트 8장 1절 2절을 보면 재와 사망을 위해서 너는 해방했다든가 베드로니스 2장 9절 너는 왕같은 세상이라든가 그 정도간에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신자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른 거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뛰어넘어 나 중심과 물 중심, 성공 중심을 뛰어넘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거 믿지 못하도록 이거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한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간을 죽이고 도덕질하고 멸망시키고 선행될 게 뭐냐면 죽인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이 도덕은 도덕질하고 인생을 도덕질하고 버리고 죽이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아닙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분명히 아담과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나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러시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나를 떠나선 죽는다 이 언약을 파괴하면 너희 실패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안 죽어 죽을 거 하노라 이게 마귀의 짓이라 에베스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야 미라 마귀는 불신자는 자기와 함께 마태문 24장 51절인가요? 멸망길을 가길 원하고 신자는 그 구원의 축복을 놓쳐서 이 땅에서 포로되어지고 숲국되어지고 노예되어가지고 거지처럼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 소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미 평안의 복음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 준비된 것으로 신을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뤄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가 성령이 곧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어느 정도 각인되어지느냐 뿌리 내리느냐 체질 되어지냐 마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구원의 축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중에 이대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옥토바시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은 내에 지속할 수 있도록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1대지, 2대지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1대지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2대지는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이래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여 이 말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망이 와도 영적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붙잡으라는 거죠 문제가 와도 문제가 와도 바위라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에 이게 말씀을 뿌려졌다는 것이거든요 뿌리가 없어 믿다가 시련당한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반석이라 음부의 권석이지 못하리라 충우여실 줄이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또 여러가지 사역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이 별로 없거든요 지난주에는 얼마나 불신앙이 생기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 옆에 회개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불신앙이 맞는가요 왜 갈라디스 2장 20절이 안 되는가요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잠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럭다운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항락에 기울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적어도 이 복음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0절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떠나서 이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너도 시집 장가가면 아이 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 아이 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줘야 되잖아요 해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아빠는 목회자여 전도자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엄마는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평생 엄마는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조금은 도와줄 수 있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인생을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평생을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해야죠 증인되어야 되죠 보금운동해야죠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남편과 함께 가야죠 그러나 남편이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고 평신도로 그냥 전도와 선교에 우린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린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땅의 신문제였다면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금으로 각인뿔이 치질되어지면 30배, 60배의 결매 저는 30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60배, 100배의 결말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전도운동과 제자운동과 2, 3, 7을 날아와 전도와 선교에 우리 치질 때문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시험과 길가밭, 돌밭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금치질 되어져가는 과정에 이제 옥토밭으로 들어가는데 이 찰나 속에 아직도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고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만만치 않습니다 돌밭, 만만치 않아요 길가밭,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와 이생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이 신자를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지 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깨닫고 누리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택했다 내 안에 가하라 그리고 1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택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구부처럼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24시 따라가면 됩니다 내 수준, 내 형편은 원래 그렇습니다 가다가 무너지고 영점군이 심각할 수도 있고 넉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나 자리 박차고 올라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마음이 찔리기도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케한하게 막 깔깔대고 웃더래요 그게 뭐 하는 장면이었냐면 내가 기도하는 장면도 아니고 말씀 듣는 장면도 아니고 오랜만에 미스터 토롯인가 미스터 토롯을 보는데 얼마나 내가 웃었던지 애들이 진짜 성경 충만하게 보이더라고 얘기를 푹 빠져가지고 미스터 토롯에 김영웅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는 약간 감성적이잖아요 그럼 전에는 그거 들었으면 듣고 잘라 그러면 늦게 끝나더라고 한 번 보니까 엘리씨 그 휴수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따가 자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노래 듣고도 끝나고 나는데 기부가 되더라니까 30분 기도하고 잤다니까요 길갓밭, 돌밭, 가시밭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세요 옥토밭을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 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전도운동에 보금운동에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2, 3, 7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절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시간표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교수님을 축원합니다